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유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유뇌와 관련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다기 보다는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윤회를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 중에서 윤회에 관한 말씀 중에서 두 가지를 우리 신도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윤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지구, 이 세상 말고 사바세계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 세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침하니까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인데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실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다른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계가 음면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은 부처님께서 해 주신 윤회에 대한 말씀이고 윤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무엇이 윤회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큰 산을 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큰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먼저 소개해드리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는 말을 또 식이라고 또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식이 윤회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찰라생 찰라멸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찰라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이 없잖아요? 찰라멸이죠 그렇게 이것을 그냥 찰라생 찰라멸 하는 생각하는 이것이 이 주체가 윤회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왜 식이라는 하고만은 말씀 중에 영혼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그 점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왜 영혼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의식이라는 말을 하고 식이라는 말을 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육사 외도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인도에서 육사 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교는 조금 이제 시작해서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법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고 또 2600년 전이라는 그 시기에는 그 문자도 겨우 생겨날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고 사람들의 교육 수준도 높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영혼체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아마 부처님께서는 적당치 않다고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찰라생 찰라멸 하는 시기 윤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이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 수 있고 나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생각을 할 때는 찰라생이고 생각이 없으면 찰라멸이다 생각이 있고 생각이 없는 생각하는 이 놈이 그러면 시기 윤회를 한다 이거는 3차원의 세계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의식이라고 말하고 시기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3차원의 영혼체는 3차원의 세계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영혼체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체 다른 사람의 영혼체 여러분 영혼체 볼 수 없잖아요 이 영혼체가 윤회를 하는 건데 이 영혼체의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다른 말을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식이라는 것이 있고 의식이라는 것이 있으면 의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은 반드시 안이 비설 신의가 있어야 돼요 눈, 고, 키, 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어떻게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체가 아닌 것이 어떻게 윤회를 합니까? 살아 있지 않는 것이 어떻게 윤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윤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뭐냐 하면 의식이 없는 것은 그거는 생명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차원을 벗어난 이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난 차원의 세계 그 높은 차원의 세계의 영혼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원을 벗어난 영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영혼체는 어떠냐 하면 우리와 같이 안이 비설 신의가 있고 식이 있고 생각도 하고 영혼체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말씀을 영혼체를 말씀을 쓰지 않으시고 의식이라는 말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전에 나온 말씀을 제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이 경전의 말씀을 부처님께서 영혼체가 윤회의 주체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옛날 말로 이렇게 경전의 적은 말을 이해하려고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한글로 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도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안한다여 안한다에게 묻습니다 안한 존자에게 묻습니다 안한다여 의식에 의존하는 이름과 형태가 있느니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식이 어머니의 자궁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름과 형태가 있겠느냐 이렇게 부처님께서 물으니까 안한 존자가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말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 말 자체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부파불교에서 이야기했는 지금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찰라생 찰라멸하는 시기 윤회를 한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새로운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하셨을 때는 차원을 넘어선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5차원 6차원 7차원 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생명체지만은 의식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안한 존자에게 문서입니다 안한다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이 생명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차원을 넘어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여 이름이 생겨나고 형상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체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름과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 적 아기가 태어날 수 있겠는가 부처님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안한 존자가 대답하기를 안한 존자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한 존자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경전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경전에서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궁에서 나가버린다면 그 태아는 계속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에 말과 뒤에 말은 엄청나게 이치하는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가 생겨가지고 영혼체가 처음에는 영혼체가 의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아기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냥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아기가 생겨나서 그런 아기의 모습이 생겨나서 그 아기의 아기가 생기면서 거기에 아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아니 빛을 신이 하는 이런 기능이 육체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기는 아기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들어가야지 영혼체가 들어가야지 비로소 사람으로서의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궁에서 나가버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궁에 아기가 처음에 생겨났어요 생겨나가지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되었는데 유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낙태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영혼체가 들어갔다가 아버지, 어머니도 보고 이래 하니까 내가 도저히 여기서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서 영혼체가 나갈 수도 있죠 영혼체가 나가면 그 아기는 정상적인 아기로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그 태안은 계속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있는 것만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또 다른 세계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윤회를 이야기하셨고 또 윤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영혼체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의식, 식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식이라는 표현을 우리 3차원 안에서의 잘라생, 잘라멸하는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의식, 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식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생명체 그러나 그것은 차원을 넘어선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의식이라는 추상명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서 영혼체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윤회에 대한 오늘 본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윤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또는 불교라고 하면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회를 떠오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왜 오셨으며 그리고 오셔서 왜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인도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그 당시 인도 땅에 윤회 사상이 있었다고 하여도 윤회 사상은 인도 땅에서만 머물고 거기에서 거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윤회를 모르고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부처님께서 인도 땅에 오셨기 때문에 불교와 윤회 사상이 생기게 되었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불교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불교와 불교 문화 속에서 살게 되면서 윤회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법계에 불보살린들의 해탈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육도윤회의 세계만 존재한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부처님이 오셔서 법문을 하셨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부처님은 오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법문을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도윤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읍을 지으며 무주고군으로 살고 있거나 지옥에 가거나 동물로 태어나거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 주신다고 하여도 중생들은 육도윤회의 세계밖에 없다고 하면 육도윤회의 세계밖에 없다고 하면 그냥 그 속에서 계속 읍을 지으며 육동안에서 윤회를 거듭하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생각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난 아라한 세계가 있고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고 불보살림들의 세계가 읍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고통 속에 헤매는 중생들을 고통이 없는 환희의 세계 극락의 세계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법문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부처님께서 2600년 전 열반하시고 난 이후 윤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윤회에 대해 확실히 알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법문을 듣게 되는 불자들은 이 윤회라는 말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윤회라는 말 정말로 우리가 윤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윤회를 모르는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지사는 윤회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경제가 발달하여 풍요롭게 살기 때문이지는 몰라도 윤회의 고통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금생의 명이 다하여 사바세계를 떠나야 할 때가 임박하여 윤회를 알게 된다고 하면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풍요롭게 잘 산다고 하여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높은 명예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도 한때이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그것도 한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고통의 업보인 윤회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한번 노력해서 극락정토에도 가보고 불보살림도의 세계에 가봐야 되겠다는 대분발심과 보리심과 신심을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입법인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미래제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윤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짜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불가를 정한 스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힘듭니다 급에 한 분 올까 말까 너무나 힘든 기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가짜이고 꿈이고 여몽한 포형 아침 이슬과 같다는 것을 공사상을 알아야 합니다 공사상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공사상을 우리가 견성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성을 못하더라도 이 공사상을 이해는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너와 나와 이 세상이 모두 가짜라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꿈이라는 것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것 이것을 모르면 연불을 해도 연불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금관경에서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도 이 세상은 공한 것이다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환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처님을 크게 넓게 펼치는 일에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아야 합니다 태산 같은 나의 업장을 소멸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업장 소멸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소차한 본문을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